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깊숙한 정글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정글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거절이 거절이 우리나라 거절이 같은 여기 곤충이 있는 나무 같은데 이거 봐봐 대나무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헌터들이 위에 뭐 잡는 거거든 이게 의외로 되게 단단해 아 시뿌러졌어 더 못 올라가 아 저 위에 뭐가 있나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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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끊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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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다시. 또 다시.